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칠판을 준비했습니다. 김피디가 그린 그림인데 일단 일본과 한국이 있고요. 이쪽에 후쿠시마 원전이 있습니다. 해류가 여기서 이제 빠르면 상반기, 이르면 상반기부터 방류를 하는데 우리나라 근해에는 이 해류가 언제쯤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일단 조금 오랜만에 칠판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쓰셔도 됩니다. 아, 네. 이걸로 쓰겠습니다. 차라리 조금.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따뜻한 것, 찬 것. 일단 크로시오 난류라는 게 있어요. 아주 큰 애인데 일단 이렇게 크게 흐르고 있죠. 아주 크게 흐릅니다. 난류죠. 그다음에 오야시오 한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노란 게 난류고. 그렇죠. 난류고요. 파란 게 한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류라는 게 있어요. 오야시오 한류. 이거는 여기서부터 알루션 열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가면 대만 난류가 있어요. 대만 난류죠. 여기 대만이 조금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만 난류가 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물론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라니노 또는 엘리냐 기타 등 이런 기상 예변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큰 주류란 말이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방사성 오염수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2억 7천만 톤쯤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37만 톤이 끝이 아니고 30년이 끝이 아니고 60년 갈 것이다. 여기서 나오겠죠. 그다음에 나오면. 후쿠시마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갑니다. 그러면 여기를 바로 타게 되겠죠. 타고 갑니다. 잠시만요. 네. 타고 가다가요. 이걸 만나게 되겠죠. 잠시만. 이거 빨간 걸 써야 되겠네요. 만나서요. 그다음에 가다가 이제 이게 태평양이란 말이죠. 이쯤 가면 북태평양 기류가 있어요. 북태평양 난류가 있죠. 이걸로 쓰겠습니다. 조금 다른 색깔이에요. 북태평양 난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밑에는 조금 따뜻하지만 북척도 난류가 이미 흐르고 있고요. 이게 큰 그림이고요. 그러면 이걸 타게 되겠죠. 첫 번째는 크로시오. 그리고 북태평양 난류 타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 사라졌지만 캘리포니아까지. 이쪽에 캘리포니아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 이제 캐나다, 미국이 있고, 멕시코, 마하 캘리포니아가 있겠죠. 그럼 가다가 이제 더우니까 타고 올라오게 되겠죠. 점점 올라옵니다. 그렇죠? 올라오고 이게 어디까지 올까요? 여기서요. 일단 대부분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쪽이 이제 일부가 되는데요. 대마도, 해엽이 되겠죠.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4년 내지 5년. 그러니까 좀 시간이 있고 가는 동안에 희석이 되죠. 일부니까 여기서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갖다가 쭉 버리면 이게 상당수는 이렇게 타고 쭉 한 바퀴 더. 그렇죠. 그렇죠. 해류에 안 타는 오염수도 있겠죠. 거의 대부분 타는데 그거는 이제 표충수 그러니까 윗물 이야기고요. 0에서 200미터 사이는 이렇게 갑니다. 돌아오는 때까지 4년 내지 5년. 그러니까 그때쯤에는 희석되고 침전되고 증발도 되고. 그럼 이제 태평양, 그 넓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오염수 가니까 물이 너무 많아서 많이 희석될 거다는 말씀이시군요. 희석될 겁니다. 그리고 침전도 되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여기를 헤엄쳐 다니는 수많은 부어류, 떠다니는 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발을 여기서부터 할까요. 여기는 이제 갑각류, 버패류, 해저류, 그리고 저어류. 바닥에 깔려 있는 고기 있죠. 그렇죠. 광어, 넙치. 광어, 넙치. 출발해서 쭉 가면 먹이사슬로 참치까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 물고기가 몇 천만 마리 되겠죠. 우리가 일단 바닷물을 직접 먹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물고기가 먹을 텐데. 그렇죠. 그 물고기를 또 딴 물고기가 먹고.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거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참치까지 가죠. 그걸 우리나라 어선, 러시아 어선, 일본 어선이 잡지 말라는 법이 없죠. 우리나라가 잡으면 국산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잡으면 러시아산.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 한국이나 중국이나 독일 이런 데서 했던 시뮬레이션 그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굉장히 해리원 몽골. 그렇지만 어리도 봐야죠. 그렇죠. 첫 번째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건 이제 표충수 0에서 200m.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아표수라고 하는 깊은 물 200에서 500m 가는 것. 그거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건 그렇게 가지 않고 바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나오죠. 내려와요. 그러면 이 쿠로시아를 잠시 만나서 대만 해에를 타고 그리고 우리 대한해업을 통해서 그리고 통해 난류를 만나서 그리고 스가루 해업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이거는 7개월 내지 1년입니다. 굉장히 빨라요. 이것도 이번 시뮬레이션 놓친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침전, 희석, 중발이 되겠지만 이건 또 문제가 있죠. 6월에서 10월까지 태풍 몇 번 있을까요? 한두 번이 아니죠. 바그래반이 오죠. 그러면 거기서 바로 유책학에서 쓸림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쓸리고 바로 오죠. 이거는 훨씬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5월, 6월에 방류한다. 그러면 7월, 8월에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물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한반도 전쟁이 비로 뿌리는 거죠. 지금 말씀 듣고 보면 태평양을 쭉 도는 물은 4, 5년이 지내면 태평양이 너무 많은 물과 만나니까 희석돼서 큰 위험은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물고기가 잡히면 그냥 예를 들어서 가오리가 먹었다. 얼마나 맛있겠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잡혀버리면 애매한다 이 말씀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 짧았을 때는. 맞습니다. 이 근처에 있다가 그리고 바다에는 어차피 울타리가 없지 않습니까? 뭐 마음대로 헤엄치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앞의 의미고 밑에 앞표수는 그런데 200m보다 수심이 더 깊은 데서 우리가 거기서 뭘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고기들은 다니죠. 고기 중에서 그 차가운 걸 좋아할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차가운 데를 좋아합니다. 큰 물고기일수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 은갈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바로 제주도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쪽 부분인데요. 그러면 다시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 부분인데 이거는 해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더 큰 게 있습니다. 평영수라는 게 있는데요. 평영수. 그러면 부산에 출항해가지고 여기 갑니다. 8개 현 있지 않습니까? 이 평영수는 소위 대형 선박이니까 배에서 풀어놓죠. 컨테이너를 수백 개, 수천 개. 그럼 배가 기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물을 퍼야 돼요. 그래서 채웁니다. 배가 너무 가벼우면 너무 떠서 쓰러지게 됩니다. 전복이 되거든요. 세월호 아시죠? 그래서 넣어야 됩니다. 밑에 평영수를 넣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큼 시간이 걸릴까요? 일주일까요? 아닙니다. 마산이죠. 이틀입니다. 제주.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정부가 얼마 전에 평영수도 검사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검사를 할 때는 넣죠.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있어요. 찾았어요. 이게 세숨 많아. 그럼 어디다 버리죠? 다시 후쿠시마로 갈까요? 어딘가 버리죠. 그렇죠? 어차피 멀리 못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 여기까지 오기 전에 공해. 그런데 교역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미줄처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기 전에 여기 어디서 그냥 버려. 그렇더라도 벌써 해류가 대만에서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일주일이면 와요. 그런데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대만 해류가 여기서 오고 있고. 대만 난류죠. 그리고 동해 난류가 있고. 그래서 이걸 타고 이제는 무코왕까지. 속초, 양양까지 가는 거죠. 북한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여기 스가루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같이 묶여서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타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서안보다는 우리. 동해안 쪽으로 거쳐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울릉도 포함해서. 덕도 포함해서. 여기 덕도도 그려져 있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무코까지, 속초, 양양까지. 뭐 고향까지도 가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거는 몇 년이 아니고. 며칠도 아니고. 며칠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바다를 더럽히니까. 수산물이 아니고. 물론 수산물인데요. 물고기가 아니고 김, 굴, 양식장, 소금. 해조류, 해초. 맞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수산물. 물고기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고기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 걸리면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희석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문제시했던 삼중수소도 희석되니까 큰 문제가 될 수 없는데. 문제는 희석되기 전에. 후쿠시마 앞바다 또 일부가 우리 앞바다에 와서 희석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선의 평영수 같은 부분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